메가입니다 자 일단 뭐 메가 선수가 이구원 선수 손쪽 방향을 보고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구원 선수 브로킹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을 공작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오 좋습니다. 나이카론 서비, 두툼볼 푸싱 딜기. 김채나 뒤로 라이트백어택 메가 들어왔어요. 메가의 후이 득점. 자 일단 뭐 양팀 큰 공격수들의 처방 역할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자 김채나 선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큰 모션을 쓰면서 가는 것보다는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골고리가 길게 나가기보다는 짧은 시간체성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구원 왼쪽 원스택 퓨고팬. 언더핸드 디그. 김채나 왼쪽 퓨고팬. 아 천천히 이구원 넘어갔어요. 노란. 김채나 이번엔 라이트백어택. 앞에는 투블럭. 직선 메가. 자 후이 공격을 저렇게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 메가 선수의 초반 콘디션이 좋다는 얘기에요. 김채나의 백패스. 불완전 투블럭 상황에서 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어쩌면 뭐 팔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습니다. 9대8 역전에 성공한 정관자. 이구원 짧게 성공. 터치아웃입니다. 자 방향이 저렇게 굴절된다는 얘기는 거의 손에 맞았던 얘기거든요. 자 일단 후위에서 김채나 선수를 잘 도와주고 있는 메가 선수입니다. 그렇죠. 임현경 선수 팔에 맞고 블록아웃. 김채나의 빠른 템포에 서브. 흔들리는 한국생명. 와 강타 모션을 투다가 마지막에 연타로 막. 자 방향을 틀면서 수비 템포를 뺐었다고 봐야되죠.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인천입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돌렸네요. 긴 쪽을 기다리지 않고 안쪽으로 당겨서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메가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무력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쉬워하던 메가와티입니다. 이구원의 서브. 나갔어요. 벗어납니다. 자 노란 선수가 페인트. 김채나 뒤로 줍니다. 메가 오픈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자 세븐킹 걸쳐가면서 전위에서 확실하게 싸움을 붙었던 홍생명입니다. 자 카드가 보기를 뚫었네요. 김채나 빠지고 안예림 선수가 전위에 들어왔어요. 자 높이를 보강합니다. 김채나 선수는 177cm. 안예림채나는 181cm입니다. 맥스옥. 김현경 정확한 패스. 맥스옥. 라인 안쪽. 자 일단 김현경 선수의 리시브가 확실히 좋았고. 센터 손에서 뒷구 쪽으로 가는. 안예림 왼쪽. 조금만 끝을 세워주면. 국가대표로 봐도 무방할 수 있어요. 자 정민주 선수가 좀 긴장을 해야됩니다. 정권장이 세 포인트를 빼앗아옵니다. 자 주문이 많아지고 있는 앞판단자 감독이고요. 아하 전위에 분명히 공격볼 싸움을 해야되는 골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냥 지켜보고 있었네요. 고. 라이트 백어 탱. 나갔어요. 라인 아웃입니다. 어떤 판정인가요? 자 비디오 판독을 해야죠. 원심은 아웃될 때는 판정. 블록 터치에 대한. 최윤지 선수에게 가는 그 세 개의 볼이. 정말 정확하게 다 서브를 공략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결국은 정관장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과감한 선택의 안예림 선수가 결국 해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아 얼마나 예뻤을까요. 조금 전 그 플레이 이후에. 선수들이 기용이 될 때마다. 사실 뭔가 역할을 해준다면. 감독은 그만큼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좀 많아요. 그렇죠. 정관장은 8개 범실. 메가는 오늘 6.6점. 디그 7개 있습니다. 네. 라인 아웃이군요. 자 조금 더 강력하게 스윙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망설이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생각이 많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스윙을 할 때도. 확실하게 스윙이 있어. 예. 볼이 상체중을 쓰면서 올라가거든요. 몸에 맞았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더블컨택 범실이었습니다. 점수는 11대 10. 한 점은 더블컨택이었습니다. 김현경의 짧은 서브. 김찬아 왼쪽으로 매각. 그리고 팬. 어택 커버. 정호영. 자 붙었는데요. 넘어가는군요. 같이 어울리지 위에 이곳. 이번엔 중앙부위 강타. 노란의 연결. 초스텝. 오픈 스파이크. 아 맞습니다. 신현경이 살렸어요. 그리고 김다은. 몸을 던지는 노란. 김찬아 왼쪽. 앞에는 두 블록. 김현경 받고. 이번엔 메가 탁. 잡았습니다. 김찬아 왼쪽으로. 강타로 가는군요. 하지만 길게 블록하우. 결국 메가 선수가 득점으로 만들어냈고. 중간 과정에서 양 팀의 수비 집중력은 아주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김현경 선수가 가운데 파이프를 아주 강하게 때렸거든요. 두 개를 다 수비를 해냈습니다. 오늘 정 권장은 역시 구준비를 마다하지 않는. 설비 레시빌. 노란. 레시빌 흔들린 뒤에 구튼 볼. 손을 낼 수 없는 메가인데. 그대로 연결범실로 판정을 하는군요. 보이징 감독은 지금 김다은 선수의 손에 맞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블록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좀 확인해 볼 만한 타이밍이 같은 건 맞습니다. 정 권장팀에서 블록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손범 실성의 상황이긴 했는데 손을 걷어드리는데. 자 김다은 선수가 지금. 손이. 선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김다은 선수 왼손.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왼손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 선수만 본 거예요. 볼을 보면서 메가 선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어쩌면 위치를 놓친 거거든요. 12대 12. 전이 블록킹을 보강하고 있는 고인진 감독. 자 1세트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높이 보강이거든요. 그럼요. 이제 정 권장의 지금 전이 저 3명은 박은진과 교수인 줄 아님입니다. 아하. 메가의 서브 범실. 자 지금은 뭐 템포를 맞춰서 강하게 시도를 했어요. 네. 스코어는 16조 개수 있고. 시자 지금 8호였습니다. 들썩이는 리시브가 됐고요. 라이트 바이 고텍 메가 다시 갑니다. 나이 안쪽입니다. 메가와치. 메가와치 선수가 본인도 때리고 놀랐어요. 좀 잘못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런 행운의 득점들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주 얘기하죠. 그러니까 득점까지는 아니지만 김달선 선수가 득점이라고 해도 후방하잖아요. 그럼요. 정권장의 타임아웃. 정권장의 타임아웃. 잠시만요. 지금 정세점. 연속 득점에 흑극생명. 참연 축설. 어느 핸드로 받고 왼쪽으로. 빅업핸 김연경TV. 터치아웃입니다. 수빈 했는데요. 수빈 했지만 볼이 워낙 가겠습니다. 지금 노란 선수 쪽으로 노리고 있는 듯한 선수들의 서브 공략인데 노란 선수 잘 버티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 히트 범신. 일단 퀴즈 선수의 커버까지는 분명히 좋았는데, 메가 선수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이런 골들은 처리가 돼야 돼요. 세터 인아웃이 빈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터의 문제일 수도 분명히. 정말로 바쁜 감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파크지르소. 김다은. 이고은 이현. 별 왼쪽. 그렇습니다. 페인트. 도키르치 디그. 그리고 라이트 백어택. 메가. 들어왔어요. 이고은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김다은 선수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났는데. 오늘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공격수들이 수비가 잘하는 선수가 어디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료 볼이었잖아요. 뭐 김현경 선수가 배구를 잘한다는 얘기. 김현경의 득점.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이게 아니거든요. 안예린 뷰위로. 매가.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속공을 하나 쓴 다음에 지금 저는 속공을 갈 것처럼 맞추고 있었는데. 쪽으로 빼면서 매가의 성공률을 올려주네요. 그렇죠. 결국 정호영의 앞속봉은 페이크 속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3대 9. 김수진. 도키리치. 안혜님 뒤에서 빌어픈 페이크. 정확합니다. 메가. 저게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한다는 건데 김수진 선수가 지금 수비 있는 걸 확실하게 읽었던 메가예요. 그만큼 이 상황이 딱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현경 선수가 있느냐, 김수진 선수가 있느냐를 공격수가 봐야 되거든요. 공격전차. 아하. 서브. 득점으로 가지 않고 찬스 볼. 2골. 패스페이트. 메가. 안팀 채로 줍니다. 표승주 직선 터치. 표승주 선수가 당하니까 그대로 대갚아주죠. 그러니까 볼 하나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경점도 분명히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또 넷틀 사이에 두고 바디채킹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석점차. 습회승주. 내쉬고 흔들렸습니다. 왼쪽에서 오픈볼. 자, 위쪽에 떴는데요. 전위 푸쉬. 안혜리. 그러니까 안혜리 선수가 신장이 크다 보니까 저런 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킥 큰 선수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2동작. 정관장은 오늘 경기 블록킹 개수가 2개인 반면에 흥곡 생명은 무려 9개. 팀다수 연속선. 표승주. 안혜림. 라이트 바이거 택. 메가. 들어왔죠. 힘을 빼고 대각으로 꽂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메가 선수가 아주 깊은 각을 후위 쪽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위치가 세트하고 다섯 명의 공격수들 스타일들 다 다르죠. 그렇죠. 그 높이 다 맞춰줘야 되고. 리시브를 했을 때 한치 상당히 높은 세트 속 공유를 보여준다. 이거는 세트에서 뛰어보니까 대단한 공격을 차가워하니까 심장도 커야 되고요. 안혜림 왼쪽으로 갑니다. 페인트로 가는 메가 딥게. 신현경 뒤로 백오픈. 라인 쪽인데. 하지만 플록하우. 플록하우 사인을 주는 선심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서우스들은 강하게 안 맞았다고 어필하네요. 블록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브로킹을 뜨는 사람들이 제 정도 안 맞았다고 사인하면 거의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정관장팀에서 블록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볼까요? 직선 쪽으로 빼는데. 브로킹이 치의 오른손 옆으로.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했습니다. 브로킹이 치의 오른손 옆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터치. 정관장 3세트 비디오 판독 유효합니다. 단예림 뒤에서. 백아이클 골프는 깨끗합니다. 이미 세팅이 될 때 포인트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어울렸어요. 그렇죠. 지금 원 투 쓰리가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요. 상당히 넘어가는 볼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킹을 찍어봤고. 안혜림. 도킹이 너무 나지 않는데. 자 뭐 공개롭게도 오늘 박은지 스스로가. 정확한 포인트보다 더 많은 건 확실합니다. 지금은 뭐 손을 이만 위에서 톡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일단은 본인이 알고. 자책했습니다. 18대 20. 안혜림의 백어택 메가의 빙. 아 빈자리 잡았습니다. 21대 24. 자 김현경 선수가 지금 떨어지면서 커트할 수도 있었던 볼인데. 신현경 선수가 지금 떨어지면서 손을 댈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신현경 선수는 뒤쪽으로 물러나고 있다 보니. 주지 선수는 역대 통산 블록킹 선구. 천객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대단합니다. 오펜볼 오바인드. 아 다시 넘어갔어요. 이번에 라이트웨그 어택 메가. 그렇죠. 택점. 그러니까 안혜림 선수가 생각을 분명히. 아야만 지금 브로킹 교직력이 정말 좋은 홍국수명의 리듬을 조금이라도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수재 연속성. 자 염현 선수는 정말 마음이 펼치 않을 텐데요. 왼쪽으로 갑니다. 긁어팬 어택 커버. 이번엔. 볼이 좀 떨어졌어요. 백어택 연타. 처리성 볼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아 붙었어요. 임가은. 자 다치아웃인가요. 천의 길을 노렸는데 어떤 판정?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안혜림 선수가 정말 안 맞았다고 사인을 하는데요. 그렇죠. 김수환 선수가 오히려 안 맞았다고 입모양이 그러네요. 정관장 팀에서 블록터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록터치. 안혜림 선수의 오른손은 또 덮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위에 있다가 누르고 있었고. 노터치였습니다. 일단 뭐 뭐랄까요 마음이 저 맞은 것 같은 마음인거고. 심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날 끝나는 생각이 안 낫죠. 2대4. 점점이 두 점차. 안혜림 선수는 731일 만에. 아 정말 출전. 어렵게 선이고. 푸싱. 아 너무 터치아웃입니다. 김단의 범실이군요. 메가 선수가 터치아웃이라고 이미 손을 들어줬어요. 그린 카드가 바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돌아서면서 본인의 손을 확실하게 들었던 메가 선수입니다. 그린 카드를 받는 메가. 터치 터치. 배구도 잘하지만 매너까지 좋은 메가 선수입니다. 이런 이 팬들이 정말 많죠. 그럼요. 뭐랄까요. 좀 안풀리는 것도 분명히 많지만. 이런 범실들은 사실 선수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가는 범실이거든요. 안혜림 언더에 들어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직선 터치아웃 메가. 자 일단 안에서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정반장입니다. 너무 많아요. 직선 쪽 편안하게. 블록카우처에게. 6번째. 이고은. 피치가 갑니다. 너무 없어요. 김연경이 받고. 이고은 이번에 파이프. 다시 수비했습니다. 노란의 연결. 오픈 스파이크. 넘어옵니다. 골인 플레이. 안혜림. 원스텝 극업필. 뒤에 김연경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열었고. 김다은의 영타. 공격 범실이군요. 자 아부다은태 감독이 참 이 부분이 이룰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는 정지훈 선수로 갈 거냐. 김다은 선수로 계속해서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경기 스타팅을 정윤주로 가다가. 김다은 선수로 바꾼 뒤에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키리치. 이골. 라이프 백 어택. 달렸습니다. 언더핸드로 받고. 안혜림 뒤로. 내갈 강타.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장인도 참 무서운 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관장. 브로킹 개수가 오늘 많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브로킹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관장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6대7. 선수로 한 점차. 도키리치. 리시고 흔들었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김다은 블록킹. 말하자마자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정관장의 동점 블록킹. 그냥 정관장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블록킹이 열쇠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쌓이고 나면. 또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정말 강한 팀이 또 정관장 아닙니까.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우석. 안혜림. 높이가 낮은 빙속범. 언더핸드로 올리고. 백스텝 연타. 최우석. 이번에 왼쪽 옆거석 빙속범. 김다은. 점프패스. 맨격 푸싱. 디게. 높게 뛰었습니다. 후블럭 갈고. 메가야의 공격. 이번에 완전히 매달리는 가운데. 플레이를 이어갔고요. 이건 아웃입니다. 메이트는 종료됐습니다. 버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이에요. 그럼요. 머리 너무 높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갔다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손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간 순간. 휴신주. 6번짜리. 2공 왼쪽. 핑거팬. 워킹 커버. 패스페인트 특점 안혜리. 장신세타의 어떤 장기죠. 두 번의 패스페인팅을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잘 찔렀습니다. 타임아웃 흥국생명.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혜리 세터 전위였고 결국 패스페인트 국점에 성공합니다. 동작이 자신 없는 패스페인트는 문제가 되거든요. 박연재리 쏘인트 김당 튕겨져나가네요. 후방 프리존에서 신현경 올립니다. 이제 찬스 볼을 맞이하는 정관장. 표승중. 원스텝 이동 안혜림 뒤로 라이트 발거트. 나 잡습니다. 팬케이크. 넘어가는군요. 랠리 이어집니다. 안혜림 이번엔 부키리츠. 어택터 받았습니다. 다시 원스텝 부키리츠. 다시 넘어오어요. 사이드라인 안쪽에서 받고. 안혜림 세 번째 때려보겠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세 번째 때리는 부키리츠예요. 중간 과정에서 고유진 감독이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된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었잖아요. 신현경의 팬케이크. 그렇게 실패를 하면 바로 실점이거든요. 그럼요. 중간 랠리는 그때 끊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안혜림 라이트 발거트. 메가의 공격. 오우수. 그러니까 정말 강한 공격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메가 선수거든요. 정관장이 두 점차 합쳐갑니다. 인천입니다. 선수가 지금 조금 더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 건 분명히 맞고요. 지금 정관장이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분위기를 아주 많이 타고. 아 나가죠. 오우 서브 범실입니다. 자 아시오 서브 범실입니다. 자 아시오 서브 범실이고. 다음 안혜림 선수가. 스컬 없을 것 같은데. 조치고 있어요. 1번전의 포키리치 흔들렸어요. 한 손 연결. 넘어갑니다. 이거 왼쪽으로. 빅업은 최소의 딜기.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옥둥 칸타. 어택 넘어갑니다. 피치의 패스. 킹볼 어택 커버. 이번에는 라이트 바이그 어택. 큐닉 칸. 아 준비됐어요. 멋진 딜기의 표승주. 런타로 넘겼습니다. 찬스 볼 이동 공격으로 가는군요. 아우 결국 브로킹입니다. 17대 15. 자 그동안의 피치 선수가 이 이동 공격에 대한 강력함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오늘 잘 통하지 않네요. 아 표승주의 이 딜기가 힘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선 쪽으로 아주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피치 선수. 어 넘어왔어요. 찬스 볼 넘어옵니다. 안예님 선택은 백시 엿고. 뒤에서 희멘경. 이곤 이번에 백옷 특정. 어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왼쪽을 보는군요. 오픈 페인트 특정 표승주. 자 빈자리를 아주 잘 받고 아본단자 감독의 동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자 지금 안예님 선수도 오랜만에 코트를 밟고 있고. 지금 수비를 또 최은수 선수로 지금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데. 리시브 흔들겼습니다. 왼쪽으로 정윤주 어택 커버. 이번엔 다시 백어택. 투 투 투 피기. 됐어요. 쉽게 허용하지 않은데 정관장은 피기. 라인 아웃 범실입니다. 자 일단 아웃은 됐지만 지금 정관장 선수들의 수비의 집중력은 아주 좋고요. 그렇죠. 범실을 하더라도 이런 범실은 이해가 되는 범실입니다. 납득 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않네요. 확인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이어집니다. 한일인 뷰로. 백아이 퀵업은 태강. 담았어요. 신현경 왼쪽 김현경. 보틀버 푸싱. 리바운드 플레이. 이번엔 B에서 정윤주. 어우 좋아요. 최우석. 백아 오픈볼. 골폼 드러냅니다. 19대 17. 정말 좀 전에도 범실을 했던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강공으로 가면서 범실을 했거든요. 그럼 본인 스윙을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쉬워하는 김현경. 소구 교환은 한우하는 백아였습니다. 리들어왔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수비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초스텝 페인치. 살렸어요. 제자리 점프 김현경. 수비됐습니다. 좋은 수비. 그리고 왼쪽에서 대각밖에 없죠. 덩깁니다. 가운데 백아오페. 가운데 백아오페. 기계. 안예님의 연결. 백아오페. 메가. 들어왔어요. 고장 때립니다. 메가와티. 이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깊은 대각선을 만들어냅니다. 20대 17. 태국생. 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고. 아 어렵게 득점했습니다. 18대 20. 표승주, 안예림, 휠고픈 연차, 팀 성공, 투수빈의 연결, 뒤로 갑니다, 김연경, 바운드가 됐고요, 최효소의 연결, 라이트전이 투스텝 오픈볼, 어택커버 표승주, 이번에 파이프로 가는군요, 자, 포크리치, 자, 지금 4세트에 들어오면서 정관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정관장이 있을까요? 일단 메가 선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서, 부크리치 선수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메가에서 1번 자리, 2번 왼쪽, 비고픽, 잡았습니다, 안예림, 백어택, 메가, 자, 포히트 범칙이었어요, 블록커 선언이 맞지 않았다는 과정입니다, 보이징 감독 속 타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차지나오고 있거든요, 비디오 판독을 먼저 요청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포히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정관장팀에서 포히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비디오 판독일 수 있죠. 김수지 선수의 판독에 맞았다면 포히트가 아닌, 정상적인 플레이트. 정관장팀의 각도를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4채만 맞았으면 포히트거든요. 아하... 이것도 정말 어려운 판독이네요. 일단 네트를 맞으면서 방향이 바뀐 건 분명히 맞는데, 어려운데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화면, 모든 각도에서의 화면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화면을 보면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쪽 화면을... 안예림 뒤로 갑니다, 라이트 바이크어택, 연타! 메가 1점! 지금 안예림 선수가 어쩌면 지금 메가 선수만 보고 있어요. 22 대 19. 자, 후위 쪽에서 있던 부키리츠 선수가 지금 4번장. 접착, 접착. 6관절이 짧게. 뒤로 갑니다. 연결, 연결, 넘깁니다. 타고 넘어버렸군요. 전의 선수의 공간, 정윤주가 있고. 신현경 뒤로, 김현경. 오픈골, 루카! 김현경의 득점! 아, 부키리츠 선수의... 전반자 선수들이. 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다시피,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와 흥국전을 다시 한 번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선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정관장은 현대본설과의 통안에 4세트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죠. 비슷한 흐름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럼요. 21대22, 네트걸 님이었어요. 강력한 원포인트 서버. 신은지. 자, 정윤지 선수 준비해야 되고요. 자, 왔어요. 아! 서버 득점! 신은지! 자, 신은지 선수가 그 전 세트의 서브 범시를 에이스로 보답을 합니다. 해냈다라는 만족감. 계속 성공률이 높았던 김현경 선수가, 득점을 6득점을 했지만, 가장 낮은 37%의 성공률을 가져갔거든요. 자, 정윤지. 정윤 선수가 준비는 됐지만, 회전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정관장의 극적인 세트 포인트. 자, 그 자리로 다시 갈 건데요. 신은지 선수가 카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관장, 다시 세트 포인트. 김현경. 거기에서 보이징 감독이 현대랑 싸웠을 때, 내용이 정말 좋았는데 승점을 챙기질 못했거든요. 어쩌면 그분이 정말 아쉬울 텐데, 일단 오늘 승점은 확보를 했습니다. 백시 위로 갑니다. 메가 로크아웃! 자, 신은지 선수가 빠른 발을 유행해서, 몸을 날려봤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자, 메가 선수는 확실하게 공격감 템포를 잡았네요. 1번짜리. 안예리 왼쪽. 빅올패. 맞아요. 벗어나네요. 공격 범실. 자, 이제 두 점처럼 벌어집니다. 자, 안예리 선수가 머리가 복잡해, 인지위가 없어요. 지금 골만, 끝만 세워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끊어가는 고이징 감독이고요. 이리오.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수비 리시브가 됐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오려주려고 하는. 1번짜리 짧게 들어갑니다. 라이트백 오택. 메가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수비 감각이 좋았던 이구원 선수가, 저 정도로 볼이 튕겨져 나갈 정도면, 메가 선수의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스윙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맞고 튕겨져 나가는 비거리 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전이 올라와 있을 때 김현경 선수의 소극률이. 안예림 라이트 백 오택. 메가 길게 블록하우. 자, 어려운 볼을 일단 사이드아웃을 한 바퀴를 돌렸고요. 자, 정윤 선수가 레프트에 있고, 어쩌면 지금 튜두쿠 선수 아니면 가운데 펠르텍 쪽에. 자, 일단 서브가 아주 중요합니다. 10 대 14. 리빙 서브. 자, 부트립 선수가 튜두쿠랑. 젊은행 대단한 자의 공격력이. 그냥 과거는 흉열이. 네. 바로 이 개의 마산 사이 fug의. enough 홍금도 하지 못하고. 그리와 나의 카이. 아니지 못해서. 이 개의 공격력이. 그렇죠. 이 개의 공격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그리와의 자리에 소중한 팀에게 가득한 것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전했습니다. You're not changing. 감사합니다.